여기 이렇게 짜자잔 있어 떡조개 두 마리는 빠져가지고 이거 맛조개는 열 마리 잡고 떡조개는 두 마리 그냥 잘라가지고 이렇게 뜨거운 거 아 뜨거운 게 아니라 검은 거 이런 것들 그냥 씻어줘 떡조개도 이렇게 힘을 줘가지고 반 이렇게 갈라 좀 우악스러워야 돼 그래서 얘도 여기 검은 거 이런 것들 다 그냥 살만 나오게끔 맛조개 열 개 떡조개 두 개 열두 마리 떡조개 떡조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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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국물 좋다 아 국물이 너무 좋다 맛있네 떡조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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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 짠 나 이거 일곱마리 잡았는데 어떤 아저씨가 이만큼 주고 가셨어 아니 내가 일곱마리 잡고 이거 아저씨가 다 줬지 웬일이니? 안녕 안녕